또 시작됐다 아니 저런 개인 폭죽은 벌금 받는다는데 얼마 전에 봤는데 우리는 프라에서 2022년 마지막 밤 카운트다운을 즐기기 위해서 우리 집 앞에 다리를 가고 있습니다 근데 30분이면 너무 빨리 가는 거고 내가 봤을 때 지금도 바글바글해 지금도 사람들 다 가잖아 여기 차 댕구 봐봐 그 다리 때문에 롱패딩 입었으면 땀나 그 다리 때문에 면방장을 다 차지했네 우리가 작년에 이쪽이었는데 그치 깜짝이야 전쟁 나면은 이거보다 더 큰데? 하.. 시급했어 지금 살짝 시급했어 아 이거구나 응 오빠도 안녕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고 자리 없다 이제 하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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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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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